성망림꽃농자입니다. 오늘은 7월 13일 대전 봉암초등학교 생태전환교육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학생들하고 3회에 걸쳐서 국화의 한살이 알아보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물론 학교 교정 식물 알아보기 해가지고 총 수업은 4회 정도 생태학교다 보니까 생태적인 수업을 직접 학교 교정도 둘러보면서 식물들이 무엇이 있는가 만져보기도 하고 촉감도 느껴보고 이름도 알아보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사행시도 써보는 그런 수업도 했었는데요. 국화 그동안 20일 간 지역으로 해서 직접 국화를 삽목하고 이식하고 오늘 화분에 정식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. 이게 학생들이 직접 삽목을 했던 거에요. 이름이 다 있는데 6월 9일 날 아이들이 직접 삽목을 했던 거에요. 하고 20일 전에 포트 이식을 해서 순추기를 해가지고 교술이 나온거죠. 오늘 화분에 정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씩 수업을 할 거에요. 가을에 국화가 꽃이 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실습했던 거 어! 그렇지 괜찮아? 직접 식물의 한살이 국화 알아보기인데 식물의 한살이 알아보기 하는 거야. 우리 친구들 삽목했잖아. 저 알아요. 시원을 심고 그 싹이 나고요. 그렇지. 반듯하게 가운데 심어. 누구나 알잖아. 정중앙. 야 우리 친구들 이거 그때 그 뿌리 없는 거 삽목해갖고 뿌리 내린가 보니까 어때? 느낌이? 신기하지? 골고루 골고루 아이들이 화분 두 개씩 심어서 쭉 났습니다. 잘 관리하면 가을에 이쁜 꽃이 피겠습니다. 제가 방학 때 한번 와서 크는 거 보고 순치기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들과 함께 식물의 한살이 알아보기 국화 국화 한살이 알아보기 3회차 수업을 마무리합니다. 원 삼성 시간에 따라 연습을 부탁드립니다. 약속은enen 힐링이